1. 길이 1m, 단면적 15cm2인 무단 솔레노이드의 0.01wb의 자속을 통하는 데 필요한 기자력은? 4. 105에 2. 정연파 자속의 주파수를 2배로 높이면 유기기절력은? 2. 2배로 증가한다. 3. 내도체의 반지름이 1cm, 외도체의 반지름이 1cm인 동심구 사이를 유전일이 입질론 fm인 매질로 채웠을 때 도체 사이의 정전용량은? 4. 10-2f 4. 반지름 am인 두 개의 원형 선조 루프가 ±z축상의 그림과 같이 놓여진 경우, ia의 전류가 흐를 때 원형 전류 중심축상의 자계 hzim은? 1번 5.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300vm의 전개가 지표면에 있다면, 그 표면에 전화 밀도는? 2. 다시 2.66x10-5cm2 6. 서로 같은 두 개의 9도체의 동일향의 전화를 대전시킨 후, 20cm, 떨어뜨린 결과 9도체의 서로 6x10-4n의 반발력이 작용한다. 9. 도체에 주어진 전화는? 1. 약 5.2x10-8c 7. 자유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개와 자계의 위상차는? 3. 위상이 같다. 8. 자성체 내에서 이미의 방향으로 배열되었던 자국과 외부 자장의 힘이 일정치 이상이 되면, 순간적으로 회전하여 자장의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자속 밀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2. 바크하우젠 효과 9. 순수한 물 중에 있어서의 고유 임피던스는? 2. 약 42.25메가 10. 평균 길이 1M, 권수천외의 솔레노이드 코일에 비투자율천외 철심을 넣고, 자속 밀도 1WBM2를 얻기 위해 코일을 흘려야 할 전류는? 3. 0.8A 11. Z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Z의 미분 개수가 0이다. 12. 길이 8m의 도선으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진묘 파이 A를 흘렸을 때, 그 중심에서의 자계의 세기는? 2. EIM 13. 진공중의 선간거리 1M의 평행왕복 두선이 있다. 두선간에 작용하는 힘이 4x20-7에 내미었다면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2. EA 14.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자기저항에는 전기저항의 줄손실에 해당되는 손실이 있다. 15. 최대 정전용량 C0F인 그림과 같은 콘덴서의 정전용량이 각도에 비례하여 변화한다고 한다. 이 콘덴서를 전압 VV로 충전했을 때,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큰은? 3. 16. 두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정전계가 만족하는 것은? 2. 두 경계면에서의 전이는 서로 같다. 17.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도체의 저항은 반면적에 비례한다. 18. 다음 중 빛두자율이 가장 큰 것은? 4. 미켈 19. 극판의 면적이 4cm2, 정전용량이 CpF인 종이 콘덴서를 만들려고 한다. 비유전일 2.5, 두께 0.01mm의 종이를 사용하면 약 몇 장을 겹쳐야 되겠는가? 1. 89장 20. 저항 25M인 동선과 저항 95M인 망간선을 직렬로 접속한 경우 회로의 합성 온도 개수는? 3. 약 8x20-41도씨 21.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은? 3. 탑각 접지저항을 작게 한다. 22. 전력계통에서 인터록의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2. 차단기가 열려있어야 달로기를 닫을 수 있다. 23. 다음 중 보호개전 방식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구비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4. 고장 파급 범위를 최대로 하기 위한 재패료를 실시할 것. 24. 전격전압 154KV 1선의 유도 리액턴스가 25M인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154KV 100MB 기준으로 환산한 2선로의 퍼센트 리액턴스는? 4. 약 8.4% 25. 다음 송전선로의 전기방식 중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방식은? 4. 삼상 4선식 26. 전력 퓨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정전용량이 크다. 27. 화력발전소에서 열 사이클의 효율 형상을 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4. 조속기의 설치 28. 전력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와 직렬로 연결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조파는? 4. 제오고조파 29.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의 냉각재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1. 중성자의 흡수 단면적이 클 것 30. 저압뱅킹 배전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이란? 2. 저압선의 고장에 의하여 건전한 변압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31. 전력계통의 주외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3. 차단기 32. 최근 송전계통에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 특성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누설 임피던스가 커 단락 전류가 작다. 33. 저압 배전선의 배전방식 중 배전설비가 단순하고 공급능력이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국내에서 220-380V 승합방식으로 채택된 방식은? 3. 삼상 4선식 34. 154KV-60HZ 길이 50km인 삼상송전선로에서 CS는 0.003UFkm, CM은 0.001UFkm일 때 일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에 있는? 4. 약 12.73 35. 수압관 안에 한 점에서 흐르는 물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9kg CM2이고 유속을 측정한 결과 49m 매초이었다. 그 점에서의 압력수도는? 4. 90m 36.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점 5의 전압을 110V라 하면 시점의 전압은? 2. 97V 37. 유효접지 개통에서 피뢰기의 전격전압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4. 일선 지락 고장시 건전상의 대지전위 즉 지속성 이상전압 38. 직류 송전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직류방식은 교류방식의 표피효과가 없어 송전효율은 떨어진다. 39.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개전기는? 1. 비율 자동 개전기 40. 다음 중 송전선의 코로나 손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상대 공기 밀도 41.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동기발전기에서 난조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4.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상당히 작은 값인 경우 42. 삼상 직권정류자 전동기에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아닌 것은? 1. 고정자 권선과 병렬로 접속해서 사용하며 동기속도 이상에서 역류를 100%로 할 수 있다. 43.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은? 2. 전격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44. 20hp 사극 60hz의 삼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보아 슬립이 4%일 때 전보아씨의 토크는? 4. 약 8.41kgm 45. 1MB 3300V 동기 임피던스 6.5M 2대의 삼상 교류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한 발전기의 계좌를 강화해서 두 유도기 전력 사이에 210V의 전압차가 생기게 했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행 UA는? 1. 17.5 46. 변압기 내부의 백분율 저항 강화와 백분율 리액턴스 강화는 각각 3%, 4%이다. 부하의 역률이 지상 60%일 때 변압기의 전압변동률은? 3. 5% 47. 두 개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다. 그림과 같이 동기 검전기가 접속되었을 때 상회전 방향이 일치되어 있다면? 4. L1, L2, L3 모두 점등되지 않는다. 48. 권선형 유도전동기 저항제어법의 단점 중 틀린 것은? 2. 부하에 대한 속도 변동률이 작다. 49. 직류기의 권선을 단중파권으로 감으면? 4.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극소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이다. 50. 10HP 4극 60HZ3상 유도전동기에 전전압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1월 3일 때 탭전압이 1, 3인 기동 보상기로 기동하면 그 기동 토크는 저부하 토크의 몇 배가 되겠는가? 3. 1-5 52. 단상 전파 정류회로에서 저항 부하 시 맥동률은 약 얼마인가? 2. 48% 52. 분권 직류 전동기에서 부하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를 제어하는 가장 적당한 방식은? 4. 일근어 방식 53.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 180에 해당되는 기계각은? 2. 15 54. 단상 유도전동기에서 이전 동기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기동 시 토크는 전격 토크의 1-2가 된다. 55. 200V-60HZ 4극 20KW의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부하 일대의 회전수가 1728PM이면 2차 효율 퍼센트는? 3. 96 56. 유입변압기의 기름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1.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하여? 57. 동기발전기에서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절리를 IF0 전격부하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절리를 IF1 3상 단락 전격전압에 대한 여자절리를 IF라 하면 전격속도에서의 단락비는? 2. IF0 IFS 58. 그림과 같은 활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전파정리할 때 출력전압의 평균값은? 2. 59. 60HZ의 변압기에 50HZ의 동일전압을 가했을 때의 자속밀도는? 60HZ일 때의 몇 배인가? 1. 6-5 60. 외분권 자동 복권발전기의 단자전압V는? 4. V는 KNIAV 61. 다음 회로를 신호우름선도로 나타낸 것은? 2. 62. 특성 방정식 KS3 플러스 S2 제시도? 2. S 플러스 5 능형인 제어계의 안정상태는? 4. K의 각제 관계없이 불안정하다 63. 제어계 중에서 물체의 위치, 각도 등의 기계적인 출력을 목적으로 하는 제어는? 4. 서부 제어 64. 그림과 같은 제어계에서 단위 계단 입력 D가 인가될 때 외란 D에 의한 정상편차는? 4. 1-21 65.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 X는 1에 대한 Z 변화는? 1번 66. 시스템의 특성이 G는 C는 1에 스쳐와 같을 때 1000이행렬은? 2번 67. 논리식 L를 간략화한 것은? 2번 68. 라이키스트의 안정론에서는 벡터 궤적과 점의 상대적 관계로 안정판별이 결정되는데, 이때 X, Y의 값으로 오른 것은? 2. 마이너스 1 J0 69. 게루프 전달함수 GH일 경우 실수축상의 근괴적의 범위는? 2. 원점에서 점 사이와 에서 사이 70. 다음 중 T는 0에서 상태 1000이행렬 이색합은? 3. I 71.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전력기에 의한 삼상전력 측정시전 삼상전력 W는? 3번 72. 내부에 기전력이 있는 회로가 있다. 이 회로의 한 쌍의 단자 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70V이고, 또 이 단자에서 본 이 회로의 임피던스가 65M이라 한다. 지금 이 단자에 45M의 저항을 접속하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3. 0.7A 73.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A 노메가인 평형 Y부하에, 선간전압 220V인 대칭 삼상전압을 가하였을 때 선전위는? 3. 12.7A 74. 어떤 정연파 전압의 평균값이 150V이면 최대값은 약 얼마인가? 2. 236V 75. F는 Sint 플러스 E COS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2. 76. 어떤 회로망의 사단자 정수 중에서 A는 8, B는 J2, D는 3 플러스 J2이면, 이 회로망의 C는? 3. 8J21.5 77. 어떤 회로의 100 플러스 J20V인 전압을 가했을 때 8 플러스 J6A인 전류가 흘렀다면, 이 회로의 소비전력 W는? 2. 920 78. 일상의 임피던스 Z는 4 플러스 J3홈인 평형 Y부하에, 평형 삼상전압 208V가 인가되었다면, 소비전력 W는? 4. 약 6910 79. 다음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알값은? 2. 205M 80. 다음에 회로에서 저항 25M에 흐르는 전류는? 2. 1.8A 81. 지중전선로 시설 규정 중 오른 것은? 4. 방어장치의 금속체 부분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는, 제3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82. 저압 옥측 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옳지 않은 공사는? 4. 금속 몰드 공사 83. 유도장애 방지를 위한 규정으로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가공전선로의 유도전류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몇류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2. 2μA 84.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4. 50 85.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가공전선으로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지름 몇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2. 2. 6 86.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외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2. 정격감도 전류 40M, 동작시간이 0.5초인, 전류 동작형의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87. 강색차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몇 mm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2. 10 88.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는 공층단면적 몇 mm 이상의 연동선이어야 하는가? 3. 6.0 89.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고압 옴내배선 공사를 할 때,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몇 m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1. 2. 90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으로 오른 것은? 2. 지선의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91. 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상부 조형제와의 옆쪽 이격거리는 몇 댐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2 92. 발전소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최고 사용 압력 및 몇 배의 수압에 견디고, 세지 않아야 하는가? 3. 1.5배 93. 최대 사용전압이 7KV를 넘는 해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전압 몇 배의 전압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는가? 2. 1.25 94. 사용전압이 154KV인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50 95.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96.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오구해 시설하는 변전소의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몇 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2. 97. 저압 옥내 배선 공사 중 인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3. 애자 사용 공사 98. 풀용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이다.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축 방지판에 설치한 경우 제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하는가? 1. 제 1종 접지 공사 99. 전력 보안 가공 통신선을 행단보도 교위에 설치하고자 할 때 노면상의 높이는 몇 댐 이상이어야 하는가? 1. 3. 100. 발전소에는 운전 보안상 각종의 계측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음 중 계측 대상이 아닌 것은? 2. 주요 변압기의 0.1